4월 12일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필리버스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미국민중사 일권회 사장 일종의 혁명 166페이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 혁명의 결과 덕분에 흑인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백인 사회에 제기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런 요구는 때로는 볼티모어, 필라델피아, 리치먼드, 서베나의 새로운 소수 흑인 엘리트로부터 때로는 또렷하고 대담한 흑인 노예들로부터 나왔다. 그들은 독립선언서를 가리키면서 대륙회의와 각 주의회의 노예제를 폐지하고 흑인들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달라고 청원했다. 보스턴에서는 백인들에게 자녀 교육을 위해 지원하는 시 보조금을 흑인에게도 달라고 요구했다. 노포크에서는 흑인도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네시빌의 흑인들은 자유 흑인도 어떤 사람이 갖는 성공의 기회를 똑같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찰스턴의 도살업자인 자유 흑인 피터 메슈즈는 또 다른 자유, 흑인인 장인민, 직종인과 결합해 흑인에 대한 차별법을 폐지해줄 것을 의회에 청원하기도 했다. 1780년 메사추세츠의 다트머스에서는 7명의 흑인이 과세와 대표권을 결부시키면서 의회의 투표권을 청원했다. 우리는 우리에게 과세하는 자들을 선출하는 데 있어 투표를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국가의 자유민이 누리는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격분하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유색인들의 대다수는 잘 알려진 대로 공동의 대의를 지키기 위한 전장과 매우 잘 알려져 있어 여기서 상술할 필요가 없는 똑같은 권력 행사에 맞선 전장에 기꺼이 뛰어들었습니다. 독학으로 수학과 천문학을 공부하고 일식을 정확히 예측해 새 도시 워싱턴의 설계자로 임명된 흑인 벤저민 베니커는 토마스 제핀슨에게 이렇게 썼다. 우리 종족이 오랫동안 세상의 학대와 책망을 받으면서 일해왔다는 점 오랫동안 경멸의 놀초리를 받아왔다는 점 오랫동안 인간이라기보다는 짐승으로서 거의 정신적 능력을 갖지 못한 존재로 간주되어왔다는 점은 당신에게도 너무나 잘 입증된 사실이므로 더 이상 여기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이 우리에 관해 극히 널려 퍼져 있는 그런 일련의 터무니없고 그릇된 사고와 의견을 일수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포착하고 또한 하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모두를 창조했으며 하나님은 하나의 육신으로 우리 모두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조금의 치우침도 없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감각을 주고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재능을 부여했다는데 저와 의견을 같이 하시라 생각합니다. 베니커는 제퍼슨에게 당신이 갖고 있는 편협한 사고방식을 버리라고 호소했다. 제퍼슨은 계몽된 사료 깊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아메리카 사회의 구조, 면화 대농장의 힘, 노예 무역, 남부와 북부 엘리트들의 통일의 정치, 식민지의 오랜 인종 편견의 문화 등과 더불어 현실적 필요성과 이데올로기 집착의 결합물인 스스로의 악점 때문에 제퍼슨은 죽을 때까지 노예 소유주로 남고 말았다. 새로운 국가에서의 노예의 열등한 지위, 새 사회로부터 인디언의 배제, 부자와 권력자들의 지배권 확립, 이 모두는 혁명기, 식민지에서 이미 자리를 잡았다. 영국이 물러가자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혁명 지도자들의 총회에서 작성된 합중국 헌법에 의해 운설화되고 굳어지고 조직화되고 합법화될 수 있었다. 오랫동안 대다수 미국인들의 눈에는 1787년에 작성된 헌법이 민주주의와 평등을 위한 법적 틀을 만든 현명하고 인도적인 사람들에 의해 종합된 천재의 작품처럼 보였다. 19세기 초반의 역사가 조지 벵크루트프트는 이런 견해를 약간은 지나치게 드러내고 있다. 헌법은 평등과 개인성을 방해하는 내용은 어떤 것도 확립하지 않았다. 헌법은 출신이나 견해에 따른 차별, 선호하는 계급이나 공인된 종교, 재산이 갖는 정치적 힘과는 전혀 무관하다. 개인과 개인을 나란히 둔 것이다. 바다가 물방울로 이루어지듯이 미국 사회도 분리되고 자유로우며 끊임없이 상호행동하며 계속 움직이는 원자로 구성되며 따라서 이 나라의 제도와 법률은 대양의 물이 끝없이 순환하는 것처럼 개별적인 사고를 가진 대중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대한 다른 견해는 20세기 초에 역사가 찰스 비어드로부터 나왔다. 비어드는 헌법의 경제적 해석에서 이렇게 서술했다. 정부의 1차적 목표가 물리적 폭력을 통한 단순화 오갑을 넘어서 사회 구성원의 재산 관계를 결정하는 규칙을 형성하는 것인 한 이를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결정해야 하는 지배계급은 필연적으로 자신들의 경제활동을 지속시키는데 필요한 더 큰 이해와 일치하는 규칙을 정부로부터 획득해야 하며 또는 그들 스스로 정부 기관을 장악해야 한다. 요컨대 비어드는 부자들은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 정부를 직접 장악하거나 정부 운영에 중거가 되는 법률을 장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어드는 헌법을 작성하기 위해 1787년에 필라델피에 모였던 55명의 경제적 배경과 정치적 사고를 연구함으로써 이런 일반적인 견해를 헌법에 적용했다. 비어드는 그들 대다수의 직업이 법률가였다는 점 대부분이 토지, 노예, 제조업, 해운업 등에 종사하는 부자였다는 점 절반이 이자 놀이를 하는 전주였다는 점 55명 중 40명이 정부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재무부 기록을 통해 밝혀냈다. 그리하여 비어드는 헌법 제정자들의 대부분이 강력한 연방정부를 수립하는데 어느 정도 직접적인 이해를 갖고 있었음을 알아냈다. 제조업자는 보호 관세를, 금융업자는 채무 상환에서 집회 사용의 중단을, 토기 투지업자는 인디언 토지를 침범할 경우의 보호를, 노예 소유주는 노예 반란이나 탈주를 방지할 수 있는 연방의 보장을, 채권 소유자는 채권 상환을 위해 전국적 과세를 통해 돈을 조달할 수 있는 정부를 요구하거나 원했던 것이다. 비어드는 4개의 집단, 즉 노예, 계약 확인, 여성, 무산자들은 재원 회의에 대표를 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원 회의는 이들 집단의 이해를 반영하지 않았다. 비어드는 비록 벤저민 플랭클린이 보유한 15만 달러의 재산, 알렉산더 헬밍 턴이 장인과 처남을 통해 부유층의 이외 관계에 연결된 사실, 제임스 메디슨의 노예 대농장, 조지 워싱턴의 광대한 토지 소유 등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헌법이 건국의 아버지들, 개인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작성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 그보다는 헌법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대표하는 집단의 이익이 되는, 즉 자신들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형태로 이해하고 느꼈던 경제적 이해를 반영한 것이었다. 필라델피아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전부 비어드의 도식에 들어맞지 않는다. 메사추세츠의 에브레지 겔리는 토지 재산의 소유자였으나 헌법의 비준에는 반대했다. 마찬가지로 선조가 뉴저지의 광대한 토지를 획득했던 메릴랜드의 루서 마틴도 비준에 반대했다. 이처럼 몇 가지 예외가 있긴 했지만 비어드는 헌법에 대한 지지와 재산 사이에 강력한 연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1787년에 이르면 강력한 중앙정부를 통해 광대한 경제적 이해를 보호할 필요성은 의문의 여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불만에 찬 농민들이 일으키는 반란에 대한 두려움도 당면에 있었다. 이런 두려움을 초래한 주요한 사건은 시에이지의 반란으로 알려진 1786년 여름 서부 메사추세츠에서 일어난 봉기였다. 메사추세츠 서부의 몇몇 의배서는 보스턴 주의회에 대한 분노가 들끓었다. 1780년의 새 헌법은 투표를 할 수 있는 재산 조건을 더 높여놓은 상태였다. 상당한 재산을 갖지 않고는 누구도 관직에 오를 수 없었다. 게다가 주의회는 로드아일랜드나 몇몇 다른 식민지 국가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은 빚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채무 변제를 용인하게 하기 위한 집회의 발행도 거부하고 있었다. 서부의 몇몇 군에서 주의회에 대한 반대를 조직하기 위해 불법적인 집회가 열리기 시작했다. 그 중 한 곳에서 플라우 조고라는 남자가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나는 몹시 심한 학대를 받아왔고 전쟁에서 내가 맡은 목 이상을 강요당했으며 개인소득세, 읍세, 지방세, 대륙세 등 모든 세금을 무겁게 짊어져야 했고 보안관, 경관, 세금 징수인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소를 헐값에 팔아야 했습니다. 높은 놈들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며 이제 우리가 일어나 그런 행위를 중지시키고 더 이상 법정도, 보안관도, 세금 징수인도, 법률가도 없게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집회의 의장은 박수갈채를 멈추기 위해 의사봉을 두드렸다. 의장을 비롯한 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불만 사항이 시정되기를 원했지만 보스턴의 총회에 청혼을 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총회가 열리기도 전에 햄프셔군의 노샘픈턴 및 스프링필드읍 등에서 빚을 갚지 못한 농민들의 가축을 압류하고 이제 곡식이 다 익어 수확을 준비하고 있는 농토를 몰수하는 법원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리하여 제대한 뒤 역시 초라한 대접을 받는데 화가 나있던 대륙군 퇴역 군인들이 농민들을 소대 및 중대로 조직하기 시작했다. 퇴역 군인 가운데 한 명인 루크데이는 고적대를 이끌고 아침에 법원에 도착했는데 지난 여름 뜨거운 열기 속에서 채무자 감옥에 수감됐던 기억으로 여전히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보안관은 이들 무장 농민으로부터 법원을 수호하기 위해 지방 민병대에 의지했다. 그러나 민병대의 대부분은 루크데이 편에 서 있었다. 보안관은 가까스로 500명을 끌어모았으며 재판관들은 보안관이 법원 출정을 보호해주기를 기다리면서 검은색 실크 법복을 입었다. 그러나 법정으로 오르는 계단에는 루크데이가 청원서를 들고 서서 총회의 위헌적인 행위로부터 인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재판관들에게 총회가 농민들을 위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재판을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루크데이 옆에는 1500명의 농민이 무기를 들고 서 있었다. 재판관들은 휴정을 발표했다. 그 직후 우스터와 애설의 법원에서는 총을 든 농민인 농민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몰수하지 못하도록 법원 개정을 가로막았으며 민병대가 이를 막기에는 농민들에게 너무 동정적이거나 수정적으로 모자랐다. 콩코드에서는 두 차례의 전쟁에 참전한 50세의 태역 군인인 잡셋터기, 이른마차, 사른마차, 말, 황소 등의 대열을 이끌고 읍 중심부의 풀밭으로 나왔으며 그동안 재판관들은 메시지를 받았다. 이 군 사람들의 의견은 지금의 노동 조건에 관한 불만이 시정될 때까지는 법관이 이 법원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고는 군 집회를 통해 재판관들에게 휴정을 제의했고 재판관들은 이에 따랐다. 그레이트 베링턴에서는 천명의 민병대가 광장에 운집해 있던 무장한 어른 및 소년들과 맞닥뜨렸다. 그러나 민병대는 의견이 엇갈렸다. 재판장이 법정 개정에 찬성하는 사람은 길의 오른쪽으로 가고 반대하는 사람은 왼쪽으로 가라고 민병대를 나눌 것을 제외하자 200명이 오른쪽으로, 800명이 왼쪽으로 갔고 재판은 연기됐다. 그러고 나서 군중들은 재판장의 집으로 갔으며 재판장은 매사추세츠 총회가 열릴 때까지 재판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했다. 군중들은 광장으로 돌아와 군 감옥을 부수고 채무자들을 석방시켰다. 지역 의사이기도 했던 재판장은 나는 자신들의 불만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 그들이 취한 행동보다 더 좋은 방법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매사추세츠의 주지사와 정치 지도자들은 경각심을 갖게 됐다. 한때 보스턴에서 급진적 지도자로 여겨졌던 샘뮤얼 애덤스도 이제는 민중들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덤스는 영국인 밀정들이 농민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니치 은민중들의 반응은 이런 식이었다. 보스턴에 사는 당신들은 돈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당신들 스스로도 혁명에서 불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던가. 반란자들은 이제 감시 단원으로 불리고 있었다. 그들의 상징은 솔송나무의 장가지였다. 문제는 매사추세츠를 넘어 확대됐다. 로드 아일랜드에서는 채무자들이 주의회를 접수해 집회를 발행했다. 뉴 햄프셔에서는 1786년 9월 수백 명이 엑서터에 있는 주의회를 애워싸고 세금을 되돌려주고 집회를 발행하라고 요구했으며 군사 행동에 위협을 받고서야 비로소 해산했다. 서부 매사추세츠에서는 대니얼 셰이즈가 전면에 등장했다. 혁명이 발발했을 때 가난한 농장 노동자였던 셰이즈는 대립군에 입대해 렉싱턴, 벙커일, 세라토가 전투에서 싸웠으며 교전 중에 부상을 당했다. 1780년에 급료도 받지 못한 채 군에서 제대한 셰이즈는 고향으로 돌아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빚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됐다. 셰이즈는 다른 사람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사태도 직접 목격했다. 빚을 갚지 못한 어느 병든 여자는 누워있던 침대를 빼앗겼다. 셰이즈를 반란의 전면으로 몰아간 계기는 우스터에서 개정된 매사추세츠 대법원이 그의 친구 3명을 비롯한 11명의 반란 지도자들을 불법적인 무력을 행사해 법의 실행과 공화국의 법을 방해한 무질서한 폭도이자 선동적인 자들이라고 기소한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일주일 뒤 스프링필드에 재개하기로 했고 루크데이를 기소한다는 말이 있었다. 셰이즈는 대부분이 퇴역 군인인 700명의 무장 농민을 조직해 스프링필드로 갔다. 대포 한 문을 갖추고 900명의 병사를 겨누린 장군이 기다리고 있었다. 행진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하자 장군은 이를 받아들였고 셰이즈와 농민들은 북을 두드리고 피리를 불면서 광장을 통과했다. 행진이 계속되면서 대열은 점점 불어났다. 일부 민병대도 행진에 가담했고 주변 지역에서도 증원 부대가 오기 시작했다. 재판관들은 심리를 하루 연기하고는 효정을 선언했다. 이제 주지사 제임스 보도인은 보스턴에서 열린 총회에 모욕받은 정부의 위험을 옹호하라고 말했다. 영국에 대항했던 최근의 반란자들은 안전한 공직에 앉아 법과 질서를 호소하고 있었다. 샘 애덤스는 당국이 재판 없이 투옥할 수 있도록 인신보호권을 유예시키는 결의안과 폭동법을 작성하는 데 힘을 보탰다. 이와 동시에 주의회는 성난 농민들에게 일정한 양보를 취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일부 지나버린 세금은 현금 대신 물품으로 납부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런 조치에도 성과는 없었다. 우스터에서는 160명의 반란자가 법원으로 나타났다. 보안관은 폭동법을 낭독했다. 반란자들은 재판관이 폭동법을 읽으며 해산하겠다고 말했다. 보안관은 교수형에 관해 무슨 말인가를 외쳤다. 누군가 보안관 뒤로 올라가서 그의 모자에 솔솟나무 가지를 꽂았다. 재판관들은 자리를 떴다. 이제 농민과 민병대 간의 충돌이 자여졌다. 겨울이 되자 눈 때문에 농민들이 법원으로 행진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시에이지가 농민 천명을 이끌고 보스턴으로 행근을 시작했을 때도 눈부러가 심해서 돌아서야 했으며 한 명이 얼어 죽었다. 벤저민 링컨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보스턴 상인들이 모금한 돈을 받고 전장에 나섰다. 폭격전이 벌어져 반란군 세 명이 죽었다. 한 병사는 자신의 포 앞으로 발을 디뎠다가 두 팔을 잃었다. 겨울 날씨는 점점 험해졌다. 반란군은 수적으로 열쇠에 놓여 도주하기에 바빴다. 시에이지는 버몬트로 피신했고 추종자들은 항복하기 시작했다. 전투에서 몇 명이 더 죽고 나자 이제 헛간을 불태우고 장군의 말을 도살하는 등 당국에 맞서 간열적이고 비조직적이며 절망적인 폭력 행위가 있을 뿐이었다. 한 정부 군인은 한밤중에 무시무시한 썰매 충돌 사고로 숨졌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4월 12일 필리버스터 라이브 함께 했습니다. 미국 민중사 1권의 5장, 일종의 혁명의 175페이지까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네 흑인들의 항쟁, 항거가 있고 또 퇴역한 군인들의 항거가 있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일도 역시나 4장의 176페이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4월 12일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필리버스터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 12일ض원